최고! 당신이 최고! 최고! 당신이 최고! 최고! 아우, 뭐해? 공부 안 하겠죠,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밑에 2번 보시면 땡땡땡 최고 최고 땡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름.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총무님부터 일어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총무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김영수. 김영수입니다. 우리 김 선생님을 잘하고 김영수. 최고! 최고!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스스로만 해주셔야 돼요. 그냥 어르신 빨개지구만. 자,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 우리 선생님부터 우리 김영수 어르신.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김영수 최고 최고! 최고! 비명수 최고! 최고! 비명수 최고! 비명수 최고! 비명수 최고! 최고 최고! 자, 우리 선생님 올라가실게요. 미쳤나, 백현자입니다. 박현자 선생님. 자, 가볼게요. 시작! 박현자 최고 최고 박현자 최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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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나와서요? 쳐다봐야겠어요 예쁜 얼굴 쳐다봐야죠 이미경 왜 이미경이부터 내보내는 게 여기 제일 좋아 자 이미경 선생님 갑니다 시작 이미경 최고! 최고! 이미경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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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최고! 이미경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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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의 성향을 여기다 볼게요 우리의 성향을 여기다 볼게요 영상은 안보이잖아 선생님의 성향이? 남명이 자 남명이 선생님 가볼게요 시작 남명이 최고! 남명이 최고! 남명이 최고! 최고! 남명이 최고! 최고! 남명이 최고! 최고! 아유 목말려 저르게 나와줄게요 윤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가볼게요 김윤태영 최고! 최고! 김대영 최고! 최고! 김대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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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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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목말려 아유 목말려 아유 목말려 아유 목말려 안돼요 양미에 나가요 물이 뜯겼어 여기서 뜯겼어 자 우리의 성향이 양미 양미에 양미에 쌤 갑니다 시작 양미에 최고 최고 양미에 최고 최고 양미에 최고 최고 양미에 최고 최고 양미에 양미에 잘 exist nos 요금 주희 여기 전 주희 이 layer 최 예 跟 네 제 이름은요, 창피스러워요 옛날에 음악을 아무렇게나 지워가지고 제 이름은 최말자예요 너무 벗고 있어요 출신들은 이렇게 다 예쁘신다고요? 저희 최말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최말자 최고 최고 최말자 최고 최고 최말자 최고 최고 최말자 최고 최고 우리 어머네 신대는 여기 작은 학교가 최고 우리 최말자님 최말자님은 딸 고만나라고 고만나시오 그래서? 고만나라고 고만나시오? 그래서 고만나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막내 원래 끝자 그랬다가 끝자 그랬다가 말자 근데 패터리가 많이잖아 끝자 그래서 말자 고만나라고 나에게 고만나라고 고만나라고 이제 딸 고만나라고 그래서 고만나라고 끝 그랬는데 이름이 기아드라고 가수로마가 체폐였대가 오늘 봐도 없어 한아이 뭐하러 기린냐 고만나라고 고만나라고 나 김은수 김은수 가볼게요 시작 김은수 최고 최고 김은수 최고 김은수 최고 김은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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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수 잘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야 라고 가고 두 번째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그다음에는 우리가 한 사람씩 이름을 어서 불러주시는 건데 자 우리 이제는 자기 자신한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전거 한 박수 준비 자 자신의 이름 넣어서 가볼게요 시작 김은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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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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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조수님도 한 번 해드릴까요? 네 자 일어나서 가볼게요 자 일어나서 앞에서 재롱을 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선생님 다 읽어보세요 어 자 그렇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서요녀석 네 서요녀석 요녀석 자 우리 성함을 한 번 가볼게요 자 시작 예 서요녀석 최고 최고 서요녀석 최고 최고 서요녀석 최고 최고 서요녀석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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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